지방선거 경기도의회를 장악했죠 부산시의회, 서울시의회 다 뭘 한 겁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다 사람을 뽑은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들 구청장, 시장, 군수 전체 가운데 93.5%를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했고 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는 95.07%가 차지한 겁니다 아마 광역시의회 95.07% 가운데 출신지역을 다 조사해보면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거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광역시의회를 프로그램으로 조작해서 여러분들 승리를 거두고 바로 위에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를 다 해가지고 93.5%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자체단체장 경기도지사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훔치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다 훔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통령을 훔친 거죠 그리고 훔치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한 경고 가장 하이 레벨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가장 하이 레벨이 광역시의회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의 공통점은 뭐죠? 프로그램을 조작한 거죠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쳐가지고 결국 압승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쓴 거 아닙니까 오늘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경기 구리시의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경기 구리시에는 모두 8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선거구가 53개입니다 53대 제로입니다 단 한 곳도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죠 후보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53대 제로입니다 서울 전역에서는 1480대 제로입니다 왜 이렇게 제로가 나옵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훔쳤기 때문에 모든 투표에서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입니다 1480대 제로지 1475대 5가 나온 게 아닙니다 구리시에는 53개인데 53대 제로의 여러분들 성적표가 나왔지 50대 3이라는 성적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한 곳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승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열 후보입니다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모두 다 모든 동에서 4개의 동에서 다 높습니다 첫 번째 동에서는 5.7% 높고 다음 동에서는 7.7% 높고 다음에는 6.8% 높고 다음에는 5%가 높습니다 분포는 5%에서 8% 플러스입니다 사전투표가 항상 5에서 8% 높은 겁니다 4개의 동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숫자가 딱 일치합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서 항상 5.7%가 적습니다 마이너스 항상 7.7% 적습니다 마이너스 항상 6.8% 적습니다 마이너스 항상 5% 마이너스 두 숫자가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아름답습니다 이건 자연수가 아닙니다 무작위수가 아니고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뭘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기도 광역시의회의 구리시 제1선거구의 선거결과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당선됐는가 하니까 민주당의 서형열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몇 프로를 조작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14%를 조작한 거죠 14%를 14%를 조작한 겁니다 14%를 조작했다는 것은 왼쪽에 플러스 17%를 더해주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7%를 빼준 거죠 사전투표 조작 총 조작이 7%가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당선자의 표수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이 5600표 자유한국당이 8600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뭡니까? 민주당은 5천표 자유한국당은 9200표를 받은 거죠 14%를 조작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정확한 마지막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맞지 않죠 마이너스 81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후보별로 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표수가 많이 남습니다 민주당은 52표가 남고 한국당은 17표가 많고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무협표 12표하고 합치게 되면 81표가 되죠 82표를 처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2표라는 것은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 광역시의 구리시 제1선거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전국에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구리시에는 또 투표소가 한 개 더 있습니다 투표소가 여러분들 다른 투표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리시의 제2선거구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창렬 후보는 첫 번째 동에서 7.7%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7% 두 번째 종에서 3.6%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3.6% 세 번째 종에서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6.8%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6.8% 네 번째 동 소재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4%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4%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착하게 일치하고 각 동별로 조작한 여러분 사전투표 수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수치까지 일치합니다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거죠 이게 경기도의해 구리시 제2선거구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광역시의회를 뽑은 겁니다 광역시의회 의원들을 그래서 서울은 110석 가운데 102석을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 102석의 지방 출신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 재미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누가 제보 좀 해 주시면 보도하겠습니다 아마 수십 퍼센트가 특정 지역 출신일 거라고요 이렇게 나라를 그냥 도로가 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이 아니라 보통 인간으로서 양심과 양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거는 덮을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구리시 제2관 내 구리시 제2선거구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구리시 제1선거구가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3개 모든 투표소에서 그러니까 1선거구는 구리시 1선거구는 4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구리시 2선거구는 또 4개 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8개 동입니다 8개 동에는 동산하의 모든 그런 투표소 숫자가 53개입니다 53대 제로인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14%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를 다 빼앗았기 때문에 한 곳도 예외 없이 53개 전부가 누가 승리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전국에 걸쳐 산 겁니다 전국에 모든 광역시를 다 훔친 겁니다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다 훔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겠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겠죠 공박상은 왜 하느냐 나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저항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자의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군주론을 등용을 시킨 겁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알아서 해결해 주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다 던졌는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측근들에 휘둘려졌는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야겠다 관대하게 돼야겠다 사랑으로 돼야겠다 군주론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추측을 하죠 첫 번째는 본인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는 그런 사람 자체가 외부의 겉으로 보이는 거 하고 내부에는 정의감이라는 이런 것이 말하는 것과 달리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험이 크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주변에 첫 건이 뭡니까 권영세, 김기현, 이준석, 하태경, 전진석 이런 사람 권성동이 다 포진해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정치판에 달고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덮으려고 결정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본인이 실상을 파악하고 보니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야 될 그런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부정선거가 너무나 성행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겁이 나서 또 덮을 수도 있겠죠 뭐가 가장 큰 우선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절실한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 반복듯이 행해자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마음이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방송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중이 절실히 강구하는 절실히 원하는 그 절실히 원하는 거가 돈 달라 우리에게 보상금 달라 그게 아니고 사람은 빵도 원하지만 뭡니까 정의감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옳은 것을 갈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의감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아니 부정선거가 밥 먹듯이 전국의 광역시의회 의원까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뽑는 이런 법이 어딨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국회의원을 다 그렇게 조작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당신한테 표를 줬는데 당신이 안 움직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그때는 뭐가 발생한다고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는 군주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면 그때는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대중들이 지향하는 거죠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가 핫바지네 네가 거짓말쟁이네 도대체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럴 위험이 참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만 드리면 그게 힘드니까 누구를 데리고 온 겁니까 마키아벨리를 오늘 모셔온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저 옛 사람이지만 마키아벨리 남긴 어록은 다 지금 남아있으니까 군주가 사랑의 대상과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동시에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은 타인에게 달려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휘둘려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호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마키아벨리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헤아리를 해야 군주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애굴하고 요구하고 외치고 고함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절실하고 관절하고 너무나 정의롭고 성스럽고 너무나 온당하고 온전한 일을 당신이 안 하겠다 군주가 안 하겠다 그럼 뭐를 한 겁니까 당신이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경멸과 미움이라는 것이 군주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안 하냐 이게 선거냐 이게 사기지 이게 어떻게 선거냐고 이게 투표냐 이게 투표냐고 이게 사기꾼인들의 한 짓이지 오늘 정괴제님이 참 핵심을 지적을 하셨네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 정확합니다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사람 좋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사람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지고 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모든 선거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를 조작을 했는데 구리시에서는 14%를 조작을 해 가지고 8개 투표소에서 8개 투표소를 다 조작을 해서 투표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럼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